안녕하세요 제니 다육입니다 이 아이는 오팔리나인데요 이쁘게 살쪘네요 어린 오팔리나는요 아주 길쭉길쭉하더만 이 아이는 길쭉하지는 않네요 묵은동이라 이렇게 이쁜가봐요 아 예뻐라 아우 예뻐진 아이들 구경좀 합니다 기계에 있는 인형은 도전이 제니는 도전이 제니는 이쁜eg일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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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요아이는 이름을 모르겠는데요. 요아이도 목대가 아주 나무처럼 귀엽게 생겼네요. 아우 예뻐. 아우 물들어서 완전히 꽃송이 같네요. 크게 찍어서 그렇죠. 아주 작습니다. 저 뒤에 쳐라 좀 봐요. 완전히 물들었죠. 정말 신기한게요. 요아이입니다. 요아이는 캔딜라이트인데요. 이렇게 이뻐졌습니다. 칠보수라고도 부르기도 하네요. 아우 정말 예쁘죠. 앞에는 니틀잼입니다. 아주 초록초록하니 이쁘네요. 아우 예뻐. 아우 미니바질바. 아우 미니바가요. 이렇게 이쁘네요. 이렇게 이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